자 먼저 첫번째 뭐뭐하게 마련이다 주로 이 마련이다 라는 이 서술어는 앞에 이 부사어 뭐뭐하게 마련이다 라는 걸 취하는데요 이때 뭐뭐하게 라는 이 어미 대신에 뭐뭐하기 마련이다 라는 것도 이제 돼요 그래서 거기에 x가 아니라 동그라미로 바꾸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뭐하게 마련이다 라고 바꿔도 됩니다 그래서 x가 아니라 동그라미로 바꿔야 돼 뭐뭐하게 마련이다 는 뭐뭐하게 마련이다 라고 써도 돼요 다음 뭐뭐하게끔 이라고 써야 할걸 뭐뭐하게시리 하면 틀려요 따라서 춥지 않게시리 옷을 많이 껴여봐라 틀렸지 뭐라고 바꿔야 돼 춥지 않게끔 다음 뭐뭐하고자 하다 여러 번 시험에 나왔던 거야 어미가 고자지 뭐뭐하고자 하다 하고 어미가 고자야 고저 아니야 뭐뭐하고자 따라서 당신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틀렸지 구하고저가 아니라 뭐라고 구하고자 그래서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 우리말에 어미 뭐뭐 노라고와 어미 뭐뭐느라고는 둘 다 있는데 이 노라고가 오면 이 뒤에 즉 X 노라고 X하고 같은 동사가 오게 돼 즉 본오라고 본 한오라고 한 하고 같은 동사가 뒤에 오면 노라고 라는 어미를 쓰는 거고 반면에 느라고는 같은 동사가 안 와요 때문에 한으라고 한이 아니라 뒤에 하다 라는 말이 왔으니까 한으라고 한이 아니라 뭐라고 써야 돼 한오라고 한 한오라고 한 것이 이해됐지 반면에 공부하노라고 밤을 세웠다가 아니라 뒤에 같은 동사가 안 왔으니까 뭐라고 써야 돼 공부하느라고 라고 써야지 또한 밤을 세우다도 조심해 밤은 세우다 라고 하는 거고 밤은 세우다 라고 하는 것이고 날이 세다 라고 하는 것이고 세다는 자동사라 앞에 주어가 오지만 세우다는 세우다는 타동사라 앞에 목조어가 오는 거야 따라서 밤을 세다 하면 안 돼 밤을 세다 하면 안 되고 밤은 세우다 여러 번 출제된 거야 밤은 세우다 라고 하고 날이 세다 라고 하는 거지 이해했죠 날은 세다 라고 하는 거고 밤은 세우다 라고 하는 거 다음 뭐뭐 하더라도 를 자꾸 뭐뭐 하더라도 또는 뭐뭐 하더라도 이렇게 천하게 발음하면 안 돼 알겠어요 따라서 그가 실수를 했더라도 용서하겠다가 아니라 그가 실수를 하더라도 라고 바꿔야지 그가 실수를 했더라도 했더라도 즉 뭐뭐더라도 라고 써야죠 또 던지와 든지 구별해야지 던지는 어떤 경우 과거의 경험 던지는 과거의 경험에 쓰는 거고 든지는 든지는 선택 그치 어려운 양자택일 이런 말을 하려고 했어 그래서 선택 그래서 든지는 요새 학생들이 학생들이 아주 똑똑했었어요 자 그래서 든지는 든지는 선택 든지는 선택 든지는 과거형 지금 고등학생이고 아직 20대 초고 이런 친구들은 참 어른들이 너네들 참 좋을 때다 이러면 무슨 헛소리인가 싶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살아보면 그때가 가장 이렇게 꿈을 많이 꾸는 때거든 그러니까 잠을 퍼잔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뭔가 꿈을 꾸는 내가 이런 것도 하고 싶고 이런 것도 하고 싶고 그리고 어쩌면 또 그런 꿈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때고 그런데 물론 나이가 많이 먹어서도 꿈을 이루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지만 문제는 꿈을 이루는데 좀 덜 노력해도 가능한 게 젊을 때고 좀 나이가 들면 뭐야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거든 왜냐하면 몸도 힘들어져요 알겠어요 지금 막 뛰어다녀도 괜찮지만 한 살 한 살 먹으면 몸도 힘들어지고 그리고 머리도 빠져요 알겠어요 그래서 동물들처럼 털갈이 터기 때문에 이게 여러모로 힘들어져 그러니까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더 이때 자기를 개발하는데 좀 더 개발한다기보다는 자기를 성장시키는데 좀 더 분발하고 그렇지만 또 20살 넘어서 나이가 서른 마흔 돼갈수록 우리는 또 그 나이에 적절한 또 노력을 하고 변화를 주는 거지 당연히 스윈도 50이 넘어서도 그냥 인생 끝났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지 또 다음이 있고 다음이 있으니까 스윙은 내 나이에 걸맞은 노력을 하는 거지 근데 스윙이 지금 와서 축구 경기를 보다가 아 나도 축구 선수가 돼야겠어 이렇게는 꿈을 꾸기 어렵잖아 그렇죠? 체력도 힘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막 이렇게 육체적으로 부딪히는 이런 데서 아마 한 번 나갔다가 탈골되거나 알겠어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이에 걸맞은 또 노력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나이가 들어서 그런 꿈이 줄어든다고 해서 나쁘다고만 말할 수는 없어 대신 편안한 건 있어요 뭐냐면 이제 점점 포기할 걸 포기하니까 또 그에 따라서 편안함은 있지 그렇지만 어릴 때에는 뭐든 할 수 있다 보니까 질투심도 많고 시기심도 많아지고 이런다면은 또 나이가 되면은 점점 이제 누가 잘해도 질투가 나는 게 아니라 그래?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좀 편안한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장단점은 있겠지만 이렇게 뭔가 애를 쓸 때는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마음 먹었을 때 더 분발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도 한 번 주부인데 공부하러 왔어요 이 10여 년간 집에서 전업주부로만 있다가 아이들이 크니까 이제 공부하러 온 친구인데 조금 해보니까 힘들지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아우 선생님 제가 체력이 좀 안 되는 것 같고 또 워낙 책을 놓다가 다시 와서 힘드니까 좀 혼자서 공부해보고 오겠습니다 절대 다시 못 옵니다 됐습니까 그렇게 와야겠다고 마음 먹었을 때 공부를 해야지 내가 준비가 다 되면 공부하겠다 그러면 절대 못 와요 뭐냐면 항상 여건은 늘 힘든 법이에요 여건이 완벽하게 주어지는 경우는 없다고 봐야 돼 그러니까 마음 먹었을 때 해야 돼 또 지금 어린 친구들도 내가 공무원을 공부해봐야지 라고 마음 먹었을 때 하는 거지 이게 어리다고 아무나 도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기로 마음 먹었을 때 이상하게 공부하기로 마음 먹으면요 안 아프던 것도 아프기도 하고 또 엄마 아빠가 막 직장에서 나오기도 하고 그죠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겨 그럴 때 내가 더 분발하라고 공부하라고 이렇게 어려움도 있나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분발하기 바랍니다 자 던지는 과거의 일을 말하고 던지는 선택을 말하니까 얼마나 울어든지가 아니라 뭐라고 써야 돼? 울어던지 눈이 퉁퉁 부었다 자 질문 이때 부었다는 눈이 부었다 할 때 부었다는 규칙이야 불규칙이야 눈이 부었다 해 부었다는 규칙이야 불규칙이야 어 불규칙이지 기본형이 뭐야 붓다 시옷 받침이 들어가지 여기에 어가 왔는데 시옷이 탈락하고 뭐가 됐어? 부어라고 됐으므로 무슨 불규칙? 시옷 불규칙이지 다음 내가 무엇을 하던지 나는 상관없다가 아니라 이때는 무엇을 하든 선택이니까 무엇을 하든지 라고 해야 되고 상관없다는 띄었으면 안 되죠 상관없다 없다와 상관 반드시 붙였어야죠 자 다음에요 뭐뭐 할 걸 뭐뭐 할게 이런 형태가 이 리을걸이라는 어미 리을게라는 어미는 의문형이 아니고 평소문임으로 반드시 발음은 리을걸 하고 발음되고 발음은 리을게 하고 발음되더라도 쓸 때는 반드시 뭐야 예사소리로 써야 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진작 집에 갈 걸 하고 발음나는 대로 쓰면 안 되고 뭐라고 써야 돼? 갈걸 그렇죠? 쓸 때는 갈걸 이걸 또 읽을 때 갈걸 이렇게 읽으면 안 돼 진작 집에 갈걸 이러면 안 되고 발음은 갈걸 하고 발음하되 쓸 때 갈걸 또 내일 다시 올게 하고 발음은 올게 라고 하고 쓸 때는 뭐야? 올게 라고 쓰는 거야 우리가 발음나는 대로 된 소리를 쓰는 건 어떤 경우 의문문일 때 내가 집에 갈까? 이럴 때에는 내가 너네 집에 갈까? 이럴 때에는 집에 갈까? 이럴 때에는 된 소리 그대로 써야지 그치? 그러면 오지마 이렇게 대답하는 거겠지 그래서 너네 집에 갈까? 하고 이렇게 질문할 때 갈까? 하고 그때는 의문문일 때에는 된 소리 그대로 씁니다 다음 리을 는지라는 어미를 자꾸 발음나는 대로 리을 는지라고 쓰거나 리을 런지라고 쓰면 안 되겠다 이 말이야 따라서 내 마음을 알아 줄 는지 모르겠다 즉 알아 줄 는지 하고 리을 는지를 써야 되는데 그 자리에 자꾸 발음나는 대로 리을 런지라고 쓰면 안 되겠다 이 말이야 그렇죠? 알아 줄 는지 하고 는지 발음은 줄 는지 하고 리을로 발음되지만 쓸 때는 는지 어미는 리을 는지 다음 려고 려는 려면 우리말에 뭐뭐 하려고 뭐뭐 하려면 뭐뭐 하려니 뭐뭐 하려는 자꾸 이걸 쓸데없이 리을을 붙이면 안 돼 즉 영화 보려고 라고 해야지 보려고 안 되지 영화 보려면 해야지 보려면 안 되죠 그렇죠? 영화 보려니 표가 없어 보려니 그래야지 보려니 안 된다고 자꾸 쓸데없이 리을을 붙이면 안 되겠다 보려는 하고 려는 이라는 어미가 와야지 리을이 오면 안 된다 이 뜻이야 만약에 앞에 있는 어간이 받침이 있는 말이면 먹다 먹다 그러면 어떻게 쓰면 돼 먹으려고 이 매개모음 의가 들어가면 되지 절대 리을은 오면 안 돼 먹으려고 또 먹으려면 또 먹으려니 또 먹으려는 하고 매개모음 의가 오게 되고 리을은 올 필요가 없다라는 것 중요한 건 이게 시험장에서 생각이 나야 돼 그래서 부탁 하나 하려고 왔네 틀렸지 뭐라고 하려고 왔네 또 구하려야 구할 수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 구하려야 구할 수가 그래서 구하려야 하고 리을여야 라고 써야지 다음에 이 뭐뭐 올시다를 뭐뭐 올습니다 라고 쓰면 안 되고 뭐뭐 올시다 그래서 그것은 사실이 아니올습니다 가 아니라 사실이 아니올시다 사실 뭐뭐 올시다 하고 이 어미도 여러분들은 거의 안 쓰죠 그냥 뭐라고 많이 써요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러죠 그런데 굳이 올시다 하고 예수로운 말투를 쓸 때는 올습니다 가 아니라 뭘 쓴다고 올시다 뭐뭐 하지만 뭐뭐 하지만 는 가능해도 뭐뭐 하지만서도 라는 말은 없어 그래서 어렵게 살지만 또는 어렵게 살지만 어렵게 살지만 또는 그 준말 어렵게 살지만 이렇게 뭐뭐만 은 뭐뭐만 이라고 써야지 이걸 뭐뭐 하지만서도 이런 말은 없다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렇게 써서도 안 되지 어렵게 살지만 이런 건 안 되지 이 만은은 이 만은은 채연 뒤에만 오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만은 하고 이렇게 채연 뒤에는 채연 뒤에는 만과 은이 올 수 있지만 이렇게 용원 뒤에는 만과 은이 함께 오는 경우가 없다 그렇죠 그는 열심히 열심히 뛰었지만 버스를 놓쳤다 그는 열심히 뛰었지만 버스를 놓쳤다 그럼 어떻게 써야 돼 그는 열심히 뛰 엇 지 만 또는 열심히 뛰 엇 지 마 는 이렇게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그는 열심히 뛰었지만은 이라고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많이 출제되죠 뭐뭐 이런 말은 없어 뭐뭐 지마는 또는 뭐뭐 지만 뛰었지만 뛰었지만은 하고 말고는 복수표준어 또 우리말에 세요 셔요 복수표준어 따라서 말씀하세요 도 되고 말씀하셔도 되지 이 세요 셔요 는 뭐의 준말이야 시 어요의 준말이니까 말씀하시어요 라고 해도 되고 그래서 하시어요 가 줄면 두 가지 하세요 하셔요 두 가지가 가능하죠 자 그 다음 이제 에요와 어요는 둘 다 쓸 수 있는 말인데요 이 어미 자체가 이다와 서수교교사 이다와 아니다라는 효용사에만 와요 다른 말에는 활용할 수 없어요 다른 말에는 어요라는 말만 가능하지 에요를 쓸 수는 없어 먹어요 이건 가능해도 먹에요 이런 말은 없다고 그렇지만 이 어요와 에요가 복수표준으로서 함께 쓸 수 있는 건 이다와 아니다에 붙는다고 그럼 해보자 그가 범인 이 어요 이래도 되고 그가 범인 이 에요 이래도 된다고 여기까지 이해했지? 응 또 그는 범인이 아니 어요 이래도 되고 그렇죠? 또 그는 범인이 아니 에요 이래도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서수교교사 이다와 형용사 아니다에 어요 에요가 활용이 된다 이 말이야 여기까지는 쉽지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아니 어요를 줄여서 이걸 아니 어요 라고 쓰면 되는데 이걸 줄여서 뭐라고 써도 돼? 아 여 요 라고 써도 된다고 그는 범인이 아니 어요 하고 아니 어요 라고 써도 돼 또 아니 어요를 줄여서 아니 어요를 줄이면 뭐가 돼? 아니 어요 라고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네 개가 모두 가능한 표현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문제는 이 이다라는 말에 붙는 어요와 에요는 이렇게 명사가 받침이 있는 말일 때에는 줄여 쓸 수 없어 이걸 범인이에요 이렇게 못 쓴다고 이거돼? 어 문제는 이것이 제가 심은 나무 이어 이 어요 이것이 제가 심은 나무 이에요 이렇게 이어 요와 이에요가 왔는데 앞에 체언이 모음으로 끝난 거야 그렇지? 이렇게 모음으로 끝날 때에는 이제 이어 요가 줄어서 뭐가 돼? 여 요가 된다는 거야 나무요요 알겠어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어 요가 줄어들려면 앞에 오는 체언이 뭐로 끝나야 돼? 모음으로 받침이 없어야 돼 이러면 나무요요 라고 줄여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나무요요 라는 말을 줄이면 뭐가 가능해? 나무요요 라는 말이 가능한 거죠 이렇게 이어 요 이에요를 예요 여요로 줄이려면 아무거나 줄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앞에 오는 체언이 뭐로 끝나야 돼? 모음으로 끝날 때 줄여 쓸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알아두자고 있어요? 따라서 부족한 과목이 국어 이에요 라고 해도 되고 또는 국어 이어 요 라고 해도 되고 또는 모음으로 끝날 수 있는 거 뭐를 줄여도 돼? 국어 예요 라고 해도 되고 국어 여요 라고 해도 된다는 거지 알겠죠? 자 이제 이와 관련한 맞춤법 즉 용언과 관련하여 우리가 살펴볼 맞춤법에서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살펴야 되는 그러니까 이건 문법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문법적인 걸 토대로 해서 곧 우리 표준어 규정과 한글 맞춤법 규정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자는 거야 결론은 뭐냐면 이거야 북직하다 할 때는 이렇게 쓰는데 널찍하다 할 때는 이렇게 쓴다고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다음 중 올바른 표기는 했을 때 이걸 굵직하다라고 쓰거나 또는 굵직하다라고 썼을 때 이건 틀리고 이게 맞지라고 할 수 있고 또 널찍하다 이럴 때에는 이 넓다를 밝혀서 넓직하다라고 하지 않고 널찍하다라고 하는 게 맞다는 걸 이 결과를 찾을 수 있으면 끝나 그런데 왜 똑같은 직하다가 왔는데 굵직하다는 굵다 라는 걸 밝혀 적었고 이제 널찍하다는 밝히지 않았는가 이걸 이제 설명을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설명은 솔직히 몰라도 상관없는 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야 널찍하다는 위에 게 맞고 굵직하다는 위에 게 맞다 이것만 할 수 있으면 돼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유를 붙여보면 이유를 붙여보면 이 직하다라는 전미사가 굵다 라는 말과 만났을 때 이 굵다는 기억이 발음되지 즉 받침에 뒤에 게 발음돼 그러면 직과 어울릴 게 없으니까 그대로 직하다가 밝혀 적는 거고 이 널찍하다는 넓다에 직하다가 온 건데 이 넓다가 비읍이 발음되는 게 아니라 뭐가 발음돼 리을이 겹받침에 앞에 게 발음돼 그러면 그대로 소리 나는 대로 널찍하다라고 쓴다 괜히 들었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설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널찍하다 할 때는 리을 받침으로 굵직하다 할 때는 리을 기억으로 쓴다 이걸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자 예문 봐 각작각작하다 이때 각다하고 기억이 발음되니까 각작각작하다 하고 밝혀 적은 거예요 또 국다라타 기억이 발음되니까 다랏을 밝혀 적었다 이거지 굴따라타 하면 안 되지 국다라타 또 넓적하다 할 때는 이때는 비읍으로 발음했기 때문에 그래서 소리 나는 대로 넓적하다가 아니라 넓적하다라고 썼고 이렇게 리을 비읍이 비읍으로 나는 건 세 단어밖에 없어 넓적하다 넓죽하다 넓둥굴다 그래서 이 경우는 리을 비읍을 밝힌 거야 이건 예외적인 거야 넓다가 널로 발음되지 않고 너부로 발음됐어 그래서 넓적하다 넓죽하다 넓둥굴다 이 셋은 이 셋은 예외라 암게 놔야 돼 넓적하다 넓죽하다 넓둥굴다 이 셋은 예외라 암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또 넓숙으레하다 할 때 넓다에서 온 말입니까 리을 기억을 밝혀 넓숙으레하다 억죽 억죽하다도 억다 기억이 발음되니까 억죽 억죽 라고 밝혀 적었고 억죽이다도 뒤에 피읍이 대표음 비읍으로 발음되어 억죽이다 하고 발음됐으니까 읍다 했을 때 리을 비읍을 밝혀 적었죠 그러나 고아래 네모 박스에 보면 활짝거리다는 리을 티읍 할다에서 온 말인데 앞에 게 발음됐잖아 그러니까 소리 나는 대로 활짝거리다 리을로 썼다 이거야 또 넓다랏다 이때도 넓다 리을이 발음되니까 비읍이 아닌 리을이 발음되니까 넓다랏다 하고 소리 나는 대로 널찍하다 소리 나는 대로 썼지 근데 왜 넓죽하다 넓적하다 넓둥글다는 리을 비읍을 썼다고 비읍이 발음나기 때문에 그래서 넓죽하다 넓적하다 넓둥글다는 비읍이 발음나기 때문에 리을 비읍을 밝혔고 그러나 넓다랏다 널찍하다는 리을이 소리 나기 때문에 그대로 소리 나는 대로 썼다 이 말이야 또 말끔하다 이럴 때도 막다 기억이 발음된 게 아니라 말끔하다 하고 리을로 말끔하다 하고 리을로 발음이 됐으므로 소리 나는 대로 말끔하다 말숙하다 그리고 말짱하다 조심해요 조심해요 이 막다는 혼자 발음할 때 기억이 발음돼 그런데 그 뒤에 금하다 숙하다 장하다 와 오면 리을로 발음돼 그래서 리을 받침으로 쓴 거야 이건 조심해야 돼 그래서 말끔하다 말숙하다 말짱하다 싫다라는 말도 싫다라는 말도 즉 실죽하다 실큼하다 실컷 실증 하고 리을로 발음되는 대로 쓰는데 실증만 리을 히읗을 밝혔지 그래서 실증이 시험에 잘난 거예요 실컷 이런 경우에는 리을 그대로 썼는데 실증의 경우에는 리을 히읗을 밝혀서 실증하고 리을 히읗을 밝혀 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장 가서 그는 그 게임에 그 게임에 실증이 났다 이때 밑줄신 말이 맞냐 틀리냐 그러면 맞다 틀리다 실증이 나다 맞다 틀리다 맞다 이러면 끝나는 거야 됐어요 굳이 리을 히읗을 왜 밝혀느냐 아무도 안 물어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실증이지 뭐 하고 맞추면 돼 또 그는 실컷 먹었다 이랬을 때 실컷 먹었다 이렇게 실컷 손이 나는 대로 쓰고 이렇게 올바로 쓰면 그걸로 된 거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 공부할 때 내가 평소에 잘못 알고 있던 걸 조심하라고 내가 잘못 알고 있던 걸 조심하고 이미 잘 알고 있는 거 그냥 패스하면 돼요 됐어요 그러니까 한 단어 한 단어 보면서 내가 이게 익히 알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잘 몰랐던 건지 그러니까 스스로 능동적으로 체크를 해야지 자 또 얄따라타 얄따하고 리을이 발음됐지 그래서 소리 나는 대로 얄따라타 또 얄팍하다 짤따라타 짤막하다 그런데 올바르다는 올바르다는 리을 히읗을 밝히지 않고 그대로 뭐야 올바르다 조심할 거 옳다라는 말과 올바르다는 별개죠 그죠 별개야 옳다와 올바르다는 별개지 옳다와 올바르다는 별개의 낱말로서 사용이 되니까 올바르다 할 때는 리을로 쓰고 옳다 할 때는 리을 히읗을 밝혀야지 얼굴이 화가 나서 불그락 푸르락하다 그럴 때 불그락은 밝혀 적었고 푸르락 밝혀 적었죠 그래서 불그락하고 밝혀 적어야지 이걸 소리나는 대로 불그락 하면 안 된다고 그렇죠 자 그 밑에 잘못 적기 쉬운 용언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몇 개 바뀐 게 있어 먼저 첫 번째 간지르다 라는 말이 표준어고 간지르다는 비표준어지만 간지럽히다가 표준어가 됐죠 그래서 간지럽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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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말이 간지르다와 마찬가지로 표준어가 됐어 즉 옆에 가서 옆구리를 간지르다 이래도 되고 옆구리를 간지럽히다 라고 해도 되죠 반면에 객적다 하면 가로안에 틀린 거야 소리나는 대로 뭐야 객적다 하고 적이라고 써야지 적이라고 쓰면 안 되지 객적다가 무슨 뜻이야 뜻을 모르면 사전에서 찾아야 돼 이해 돼요 그래서 여기 잘못 적기 쉬운 용언부터 다음 시간에 가장 시험에서 빈번하게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래는 여러분들 보고 찾아오라고 대부분 말을 하는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럴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함께 공부를 할 테니까 이 부분부터 잘못 적기 쉬운 부분부터 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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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